중복 조합의 응용입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어렵다 라는 녀석이에요. 그러면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들어있는 주머니 5개에서 공을 꺼내요. 근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수. 요거를 문자로 사용하면 x와 y와 z 합쳐서 5가 나와야 되겠더라. 근데 요게 지금 조건이 x, y,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요 조건이라고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얘 같은 경우에서는 x를 라지 x 더하기 1로 해서 x가 0보다 큰 걸로 얘를 조건을 바꿔주는 거죠. y, z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식이 라지 x 더하기 1, 라지 y 더하기 1, 라지 z 더하기 1 그 값이 5가 된 거죠. 그래서 x, y, z 합이 2가 된 거고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 거니까 3h2와 같더라. 자,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. 중복 조합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5개 중에서 과연 몇 개를 맞췄어요? 4개까지 맞췄다면 오늘 수업 들을 자격이 충분합니다.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죠.